7.10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세금 혜택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전부터 정말 강력할 거다 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역시나 강력한 대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중으로 다시 영상 올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정말 다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4년 단기 민간임대는 폐지가 되고요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도 아파트의 경우는 폐지가 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그 외 주택도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임대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자가 폐지가 된다는 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 그 적용 시기가 바로 내일부터 새롭게 등록하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 말은 곧 오늘까지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든지 아니면 해당 임대 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나 70% 혜택 그리고 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지자체로 달려가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는 시, 군, 구청, 주택과죠 지금 바로 가셔서 등록하시고 등록하시되 신청하시면 접수증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등록증까지 달라고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의 논리상 오늘 신청하셔도 오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정부에서 법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만약 오늘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하나이다 라고 해석하면 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지자체에 가셔서 꼭 오늘 중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세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오늘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겠죠 물론 이제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오늘 아침 11시 반에 발표됐던 대책을 보시고 지금 바로 지자체로 달려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겠지만 임대 사업자 등록을 혹시 놓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달려가셔서 임대 사업자 등록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다고 꼭 등록증까지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등록증 발급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우리는 사정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꼭 좀 부탁한다고 오늘 중으로 발급해달라고 꼭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바로 연이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드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